여보 나 여깄어 몰랐니? 나 결혼했어 결혼? 아정이가? 뭐해 또 호텔 형기준? 진짜라니까 완전 대박 아 좀 말이 되는 상대 갖다 붙여야지 와이프? 아니야 그거 다 헛소문이야 야 사람만 좀 끝까지 둬! 대체 누구야 했던 소음을 퍼뜨리는 게 당신이 내 아내요? 왜 형기준이야 왜? 아 왜 이렇게 중요해 왜?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 성은 냈지? 아니에요 억울해요 거짓말 거짓말 부셔버릴 거야